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투자 종목 찾기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 관심이 많죠 단타 스윙 이쪽이 아니라 진짜 투자 적어도 몇 단에서 몇 년을 볼만한 단탄한 회사 우량주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검증된 회사 초보분들은 이런 회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종목들을 재무지표를 다 분석을 할 수도 없고 그 회사들 기술을 다 내가 파악을 할 수도 없고 복잡하잖아요 선택을 하는 방법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고 이전에도 이것 말고도 찾는 방법은 많이 알려드렸어요 좋아 오늘은 ETF로 참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바이오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반도체 쪽으로 해볼까? 그 중에 시스템 반도체를 해볼까? AI 반도체를 해볼까? 또는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를 해볼까? 음... 폰 보지 마세요 제 거예요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원자재 투자를 해볼까? 여러 가지 이 큰 방향을 우선 설정을 하겠죠 더 좋은 것은 하나의 몰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뭐 한 3개, 4개, 5개 정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죠 여기서 더 안전하게 하려면 개별 종목이 아닌 ETF로 투자를 하면 더 안전하긴 할 거예요 ETF는 상장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ETF의 장점은 안정성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 하락기에 ETF 역시 같이 하락을 할 건데 덜 내려갈 거예요 아마 단 올라갈 때는 좀 덜 올라가겠죠 또 초보분들이 걱정하는 상장 폐지 이런 걱정은 또 없겠고 안정성이죠 나 안정성이 먼저야 하면은 메타버스 ETF 하나, 반도체 ETF 하나, 자율주행 ETF 하나, 위성 ETF 하나, 인공지능 ETF 하나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면 괜찮겠죠 하지만 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좀 더 감내를 하고 수익률을 좀 더 보고 싶다 하면은 ETF가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메타버스의 한 종목, 반도체의 한 종목, 로봇의 한 종목, AI의 한 종목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 섹터별로 하나씩 종목을 픽을 해야 되잖아요 이 픽을 하기 위한 참고 방법 우리나라의 ETF를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 브랜드가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코덱스가 있고요 코덱스는 삼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고 그 다음 타이거도 있죠 타이거는 미래 SS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것 말고도 아리랑도 있죠 이것은 한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신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KBE, 국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가장 큰 코덱스와 타이거 정도만 오늘 보도록 할게요 코덱스 홈페이지 들어와서 ETF 상품에 ETF 찾기 해도 되고 또는 테마별 ETF 해도 되고 테마별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중국 테마, 리츠 테마, 미국, 자동차, IT, 기계건설, 메타버스 여러 가지가 있죠 국내 종목이냐 해외 종목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메타버스로 한번 들어가보면 여기 미국 메타버스 또는 글로벌 메타버스 해가지고 외국적 종목을 모아낸 것도 있고 K, 아니면 코리아, 한국 들어가가지고 국내 종목을 모아낸 것도 있고 해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되고 국내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되겠죠 메타버스를 한번 보고 싶다 K-메타버스 액티브 여기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렇게 보면 메뉴들 나오고 상품 정보, 상장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ETF 투자할 게 아니니까 필요 없고 수익률도 참고 필요 없고 여기 투자 구성 종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비율별로 쭉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참고 방법 중에 ETF 방법이 초보분들에게는 왜 유용할 수가 있느냐 자 이 종목들을 구성을 하고 이 종목을 픽을 한 것들 전문가잖아요 그죠 일반인들보다 기업 분석, 재무 분석, 미래성 분석에 대해서는 훨씬 고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성이 있다 생각하는 것을 비율별로 산 거예요 우량한 것부터 어 그럼 여기 상위쪽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여기 지금 엔터나 게임 이쪽으로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뭐 JYP, SM 아마도 앞으로 메타버스의 1번 소비는 엔터 게임이 먼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뭐 JYP, 네오위즈 이렇게도 선택을 해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직접적인 기술 회사를 난 찾고 싶다 삼성전자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 별개로 빼고 그러고 보면 여기 이눅스 첨단 소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BH LG 이노우텍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요렇게 나오죠 다음 타이거로 한번 가볼게요 자 타이거에서 메타버스 여기서 글로벌 있고 국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상품에 타이거 FN 메타버스 요것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역시 또 구성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엔터를 중요하게 보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LG 디스플레이 SM 역시 똑같이 나오고 이제 LG 이노우텍이 나오고 덱스터 맥스트 요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름만 들어도 기술력 있는 메타버스 쪽 기업들이거든요 일반 직접적인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하시면 메타버스 관련주가 한 20-30개 뜰 거예요 중소기업 쪽으로 해가지고 이름 모를 회사들 요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쫙 나올 것인데 일반인들 잘 모를 이름 모를 중소기업 중에 덱스터 맥스트가 상위에 있네요 그만큼 이 전문가들이 이 작은 중소기업 중에서 요것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겠죠? 자 다시 코덱스의 한국 쪽으로 한번 들어가보고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투자 구성 종목 삼성 SDI 뭐 난 정말 우량주 큰 거 그럼 삼성 SDI, LG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 포스코 퓨처케미코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SK, 아이테크 테크놀로지 그 다음 조금 작게 PNT, 대주전자재료, 천보, CIS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 핫했죠 그죠? 지금 그 중에서 아주 우량주들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너무 무거운 거 빼고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중견급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포스코 퓨처케미,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3개월, 6개월, 1년 전으로 가서 아 2차 전지 좀 사볼까? 어떤 게 좀 우려할까? 너무 무거운 거 빼고 중견에서 탄탄한 회사 중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상위 몇 개 중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하루에 수십 개가 나오고 한 달에는 수만 개가 나오는데 그거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상위 몇 개 중에서 리포트를 쭉 읽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각 회사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안 보고 이제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 차트를 보고 조금 바닥을 만들어가는지도 보고 그렇게 종목 선택에 참고를 해보면 되겠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싶다 신재생에너지 한 번 또 들어가 볼게요 투자 구성 종목에 첫 번째가 CS 윈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에코프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쭉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너무 다른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말고 전문회사, 에코프로는 여기저기 좀 포함되어 있고 LNF도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고 삼성 SDI도 배터리부터 태양광까지 다 하는 회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전문회사 대표적으로 CS 윈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CS 베어링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난 너무 묵은 곳 상관없고 정말 우량주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솔루션으로 갈 수가 있고 난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 뭐 CS 윈디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을 상위 4개, 5개 전문기업을 뽑고 이제 와서 중고사 리포트도 한번 보고 각 실적 한번 보고 전체 차트에 지금 다져가는 것들 보고 다 해보면은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건설도 있고 중국 반도체 굴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모멘텀, 에너지, 화학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요 더보기, 헬스케어도 있고 탄소 효율도 있고요 전기차도 있고 뭐 다 있어 주요 내려서 뭐 게임도 있고요 반도체로 되면 일반 반도체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죠 그죠? 시스템 반도체나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또 클릭을 해서 투자 구성 종목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처음에 나오겠죠 그죠? 얘는 뭐 깔고 가는 기본일 거고 이렇게 큰 무거운 거 말고 딴 거 없을까? DB하이텍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DB하이텍 급등 중이죠 지금 그 다음 한솔케미칼, 리노공업, LX세미콘 LX세미콘도 많이 올랐죠? 원익, IPNC, 시스템 반도체쪽으로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이렇게 단탄하고 실적을 잘 내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참고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시가총액 개빌 이슈 때문에 많이 급등한 것도 있지만 많이 무겁죠? 그럼 조금 더 가벼운 거 하겠다 그러면은 뭐 리노, LX, 원익, IPNC 이렇게 조금 더 가볍죠 그죠? 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이 비율을 보면은 조금 더 우량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게 위쪽으로 있고 시총이 조금 작을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차트 한번 보고 차트 좀 위쪽에서 다져가는 것들 증거사 리포트 한번 찾아보고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단타가 아닌 투자 뭐 적어도 몇 달 이상 사모아와서 몇 달 뒤, 1, 2년 뒤 수익을 낼 것들 이렇게 참고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초보분들이 복잡하지 않게 조금 빠르게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 종목 찾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